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에 제가 이 친구 가지고 정말 많이 울고 먹었어요. 근데 나 진짜 얘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 2021년 10월 12일 도로교통법 형법상 야, 근데 죄명이 꽤 많다? 음주축정거부 무면헌전,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가 이것도 영장실체 심사가 오늘 열리기로 했는데 이라도 이 친구가 심사를 포기느래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된 우리 노예리에게 보내는 영상편지입니다. 일단은 잘했어요. 서초경찰서에 아마 일주일 정도 대기를 하다가 대한민국 교정일버지 서울구치소로 입소를 하게 될 거예요. 죄목을 봐서는 기타 초범방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가족들이나 부친이 힘을 조금 쓴다면 운 좋으면 독거실 생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요. 고인 어머니가 아마 제 또래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삼촌이라고 칭할게. 삼촌 생각에는 우리 노예리는 혼거실보다는 독거실에서 생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독거실에 가게 되면 소지를 부를 때 사소일방 사소이방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소지들이 올 거야. 그러면은 형님 뭐 이거 좀 해주세요. 형님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 막 이렇게 막 무시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 형들한테 혼난다. 그리고 주임님 즉 교도관들을 보고 그 안에서는 주임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뭔가 요청을 할 때는 소지를 통해서 소지형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이게 주임님이 와서 해결해줘야 되는 거면은 그들이 와서 이렇게 해결해줄 거고 그 다음에 보고전이라는 거를 써야 돼요. 그래서 A4G를 갖다가 하나, 두 번 이렇게 접어가지고 얘를 쭉 잘라. 그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보고전. 양식 보면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구사항 같은 거를 양식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문 앞에 이렇게 걸어두면은 그거를 아침마다 걷어가가지고 교도관들이 와서 규정에 맞게끔 소의 규정에 맞게끔 처리를 다 해줄 것이라는 점 알고 계시고 지금 시기가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는 시기니까 뭐 가족들이나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영치금 좀 빵빵하게 넣어달라고 하고 자 본방을 배치받고 가면은 뭐 형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래가지고 필요한 구매물들이 뭐 뭐 있는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 신청을 하고 그 IMR 카드 쓰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IMR로 신청을 하는데 그 쓴법도 좀 알려달라고 하면은 잘 알려줄 거예요. 노예리 같은 경우는 앞전 사건의 집행유예 도과 기간이 내년 6월이야. 즉 이번에 들어갔으면은 어찌됐건 간에 내년 6월까지는 거기서 살아야 돼.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선고 항소심까지는 거기서 아마 받아야 될 거고 상고심까지 간다 치면은 아마 집행유예 기간은 100% 도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에 사고친 부분에 대한 미통을 거기서 쌓는다. 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미통 다 쌓으면은 출소를 하게 될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첫 번째 서울구의 겨울은 매우 춥다. 서울구치소는 34년 된 매우 오래된 교정시설로서 말로는 뭐 우리나라의 교정 일본지네 어쩌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닥에 전기 패널로 이렇게 온기가 밤마다 들어오는데 요게 또 그 창으로 들어오는 우풍이 장난이 아닌 아주 좆같은 구치소 중에 하나예요. 신문지를 얇게 접어서 창문 틀마다 이렇게 그렇게 갖다 껴놔. 그래야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 다 막을 수 있고 우풍만 어느 정도 잘 막아놔도 안에서 훈훈하게 생활이 가능해요. 하지만 화장실은 좀 날 춥다. 요즘에는 요게 이제 수급이 딸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침낭 하나하고 담요 하나 정도는 구입을 해서 침낭 안에 담요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내놓고 그렇게 밤에 잠고 이러면은 그렇게 춥지는 않을 거고 행여, 본거실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침낭을 사용하면은 그 안에 요만큼 정도는 나만의 공간이 확보가 될 것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 너를 이용하려는 자들만 있을 것이다. 요거는 노예리가 독거실이 아닌 훈거실에 배방을 받았을 때를 가정에서 삼촌이 해주는 얘기인데 항상 하는 말 있잖아. 사람 조심하라고. 노예리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심적으로 가장 힘든 틈을 타서 갖가지 요상한 요란한 말투로 접근을 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평소 때 아유, 저 범죄는 족같은 범죄야. 아유, 저 진짜 족같은 범죄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똑같거든, 우리랑. 그러면서 닫혔던 마음의 어떤 빗장을 서서히 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노리는 놈들이 분명히 있어요.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지 말고 아마 뭐 너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동료 연예인들 관련 어떤 그런 썰들 뭐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애들이 많을 거야. 적당하게 대면대면 해가면서 그 생기를 바라고 바깥에 나왔을 때 너 연락처 함부로 공개하지 말고 가족 사진 같은 거 많이 넣어달라고 하지마. 알았지? 거기서 알게 된 애들은 그냥 거기서 끝내. 바깥에까지 그 인연을 절대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점. 세 번째 항상 숲을 섞어내라. 미별 생활을 하는 동안은 방에서 TV를 보거나 가끔 뭐 접근을 나가거나 아 뭐 운동을 나가거나 빼면은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뭐 가족들이 알아서 자리를 그렇게 좀 밖에서 넣어주고 하겠지만 안에 있는 동안 만큼은 책을 좀 많이 읽어보기를 바라요. 왜 래퍼들 항상 하는 일이 무슨 랩 가사 쓰는 거라며 어차피 미결징역은 남아두는 게 시간이야. 그 지루한 시간 동안 현타감에 그냥 몸 때리고 뭐 이런 생활을 하지 말고 빨리 정신을 챙겨.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기를 바라요. 알잖아. 예술을 하는 사람인 건 뭘 하는 사람인 것만에 대가리 안에 뭔가 들은 게 있어 보이면은 사람들은 우아악이 마련인 거예요. 자 요 노트 알지 요 노트 요 노트 구입해가지고 여기 옆에 끼고 책도 좀 많이 보고 앉아서 명상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노트에다 좀 다 좀 적어놔요. 봐봐. 야 형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런 거 직역 살면서 썼던 이런 글들이 지금의 형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야. 알지? 어차피 이번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출소를 해도 음악 활동 계속 할 거잖아. 본인의 장르는 어찌됐든 간에 언더그라운드야. 언더그라운드 쪽에 가까우니까 굳이 이번 일이 나의 어떤 커리어에 큰 오점이 될 거다. 라고 해서 뭐 자포자기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관점에서 본다면 본인이 무슨 파렴치한 큰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공인이기 때문에 지탄을 받아야 할 죄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렇게 구속이 되는 게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사고를 내기 전에 맞는 예방주사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남은 공판들 마음 굳게 먹고 잘 좀 받기를 바라고 징역은 아티스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레지던시다라는 점 꼭 잊지 말고 내가 역대급 가사를 쓰기 위해서 잠시 잠수를 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징역 생활을 해나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